최우식은 1990년 3월생 올해 나이 32살입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현재는 캐나다 국적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은 캐나다에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연기자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중앙대학교로 학교를 옮겨 공부를 마쳤고 2011년 드라마 짝패로 데뷔했습니다. 최우식은 자신의 데뷔작에서부터 인기를 얻으며 여러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는데 신예 배우 최우식은 최종적으로 JYP품에 안기게 됩니다. JYP 또한 최우식을 영입하며 연기자 매니지먼트 사업에 박차를 가했는데 하지만 역시 JYP는 아이돌, 명가였습니다. 최우식은 JYP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재계약은 없다며 선언했고 그는 2018년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 수부로 새로운 동지를 티며 공유, 전도연, 공유진과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최우식은 수부로 넘어와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지만 여련 대비 흥행과 쪽박을 왔다갔다 하며 롤러코스터 배우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최우식이 출연한 영화 기생충이 초대박을 터뜨리며 그의 몸값과 흥행력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우식은 주연은 아니었지만 배우 인생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천만 관객 영화에 두 번이나 출연했습니다. 최우식은 2016년 부산행에서 준주연급 야구부 소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메가 히트를 친 영화인 만큼 사람들의 많은 시선은 배우들에게 향했는데 그는 부산행에서 처음으로 연기력 논란에 휩싸이며 떡락행 열차를 탈 뻔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최우식의 얼굴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는 영화 기생충에 출연해 부산행 때와는 달리 좋은 연기력 평가를 받았고 미국 영화계에서도 최우식을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는 기생충 이후 미국 영화 배급사 A24의 러브콜을 받고 현재 준비 중인 영화 전생의 주연을 맡게 됐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최우식은 영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미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식의 찐 우정은 배우 박서준입니다. 이둘의 우정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시트콤 패밀리를 통해 함께 연기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최우식과 박서준은 종영 후 시트콤 제목처럼 패밀리가 되었고 현재까지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주며 찐한 브로맨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둘은 세트 안과 박 모두 친한 거로 유명한데 최우식은 박서준이 이태원 클라스 촬영 당시 커피차를 보내기도 했고 박서준은 영화 기생충에 특별 출연하며 최우식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최우식과 박서준은 2021년 1월 예능 윤스테이에 함께 출연 예정에 있는데 상당히 많은 팬이 이들의 케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우식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피자 덕후입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피자만 먹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특히 최우식은 치즈 피자와 페퍼로니 피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그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는 사람과는 말도 안 섞는다고 했는데 하와이안 피자를 가장 최애하는 저로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고 최우식은 여자 연예인들로부터 꽤 많은 추파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립서비스일 수도 있으나 그의 이름은 심신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우 고은아는 함께 호흡 맞추고 싶은 배우 1순위로 최우식을 꼽았는데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최우식 같은 스타일과 유머러스한 성격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밝혔고 아나운서 주시은은 최우식을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며 그의 귀여움에 반해 찐팬이 됐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최우식의 인기는 아이돌까지 퍼쳤는데 모모랜드 주인은 자신의 이상형으로 편안한 느낌이 나는 최우식과 정우를 꼽았습니다. 최우식 또한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입술이 이쁘고 자신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밝혔는데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인물로는 신미나와 아오이 우유를 꼽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떡상예감 최우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함께 알고 싶은 인물 댓글 통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